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맘때부터죠 아 이제 10월부터죠 보통 연말 연초인데 연말 연초에 좀 예약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0월 그리고 늦으면은 뭐 2월까지도 이 시기가 좀 바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해가 변하니 운이 변하잖아요 나의 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 시켜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상인 것 같아요 운세에 대해서 그래서 갑진년 전체적인 운이랑요 일간별 운이랑요 분기별 운 그리고 일주별 운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갑진년 운세에요 갑진년은 일단은 갑목이랑 진토가 작용을 하니 갑목은 푸른색이죠 말 그대로 청하니 진토는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룡의 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해에 출생한 아이들은 청룡띠라고 흔히 말해요 종종 뭐 지식인 같은 데서 보면은 황금 돼지띠가 어딨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돼지는 일단은 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천관이 토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청룡띠라고 볼 수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뭐 삼재라거나 띠라거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고전적인 내용이에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대체로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 적중률이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해에 출생했는 사람들이 동일한 띠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현대에는 더욱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아니면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동일한 나이면은 동일하게 아홉수가 걸릴 수도 있을 거고 동일하게 삼재가 걸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은 좋을 테고요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갑진연과 삼재를 보면요 신자진이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삼재는 원숭이 쥐용으로 신자진입니다 그렇지만 23년과 24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4년 구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일관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영상이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4년 갑진연은 갑목과 진토이니 명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갑목은요 시작입니다 그렇죠 10가지 천간 중에 첫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에는 묘지인데 고지가 되기도 하니 갑진연은 기점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변화를 준비하는 부분도 크다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따라지는 결과는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운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벌 거고요 많이 잃는 사람 많이 잃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는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운이 변했죠 24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운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렇게 올려놨던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운은 편차가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아져요 행복, 편안, 보급, 즐거움, 생기 이런 키워드예요 작용할 거고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재물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게 변동수가 있는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반대로 볼까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데 변화라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좋았는데 변화가 찾아온다면 안 좋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동수가 없는 분들은 변화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구금부터 변화를 하니 나라도 국민도 힘든 시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갑집년, 일간별, 운세입니다 일단은 갑목, 일간이에요 대길입니다 별 5개 기준으로 5개예요 크게 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행이잖아요 대흉, 흉, 평, 길, 대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갑목은 일단 대길이에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식이 떠오른 시기가 됩니다 재물은 좋으면요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루어진다 집중하시면 많은 것들을 얻고 간다고 봅니다 좋은 시기이니 사업이나 자신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가 사주는 사업을 하라는 소리고요 반대로 직장생활하는 사주들은 의외로 소소하게 투자로 하여금 이득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요 분기별 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월에서 3월 승진의 기회 내가 뜻하는 바 목적을 이루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며 명예는 상승 승진의 기회가 온다 이 시기에 승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승진의 기회가 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로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충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이상하면 병원에 진찰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충이라는 것은 1, 2, 3월에 자신의 사주랑 충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 5, 6월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물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돈이 굴러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뭐 품돈이 생기거나 목돈이 생기면 사람이 마음이 편하죠 그렇지만 이 편하지만 재물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할 때일수록 재물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 5, 6월에 충이 발생한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소리죠 뭐 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7, 8, 9월이에요 이 시기는 변화로 인해 갈등과 부작용이 생기는 시기예요 문서를 조심해야 된다 멀리 여행도 안 가는 게 좋은 시기예요 변화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니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건강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들이 그런 위험들이 있는 시기니까요 이 7, 8, 9월에는 변화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 변동을 추천하지 않는 시기예요 10월 11월 12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다 변화 재물 사랑 주위에서 도움을 받는다 합의되면 가장 좋다 10월 11월 12월 합의된 사람들은 좋다 이 말이죠 돈 사랑 새로운 명예 회복 회복 저렇게 되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 7, 8, 9월에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주별 운세 갑자 일주는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갑인 일주는요 사람관계에서 타인이 나를 도와주고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를 얻어서 성공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갑진 일주는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 걱정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갑오 일주는요 불로 소득이 발생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서 승진과 출세의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갑신 일주는요 연애든 재물이든 경쟁이 필요한 시기이며 결과가 좋으니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술 일주는 사람관계에서 타인이 나를 도와주며 기회가 생기니 생활이 즐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갑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시기이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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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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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